Q. 집행관 집행관 우라주 수정을 손에 넣었고 유이티는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차 행성 궤도 주변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아톨님 칼리스 수정의 위치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왔을 때 수정의 힘을 느꼈던 걸 기억하네 우리 탐지기가 수정의 위치에서 요동치는 막대한 에너지 신호를 탐지겠지 그런데 그 신호의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네 그건 뻔하군 신호의 근원은 초화체도다 정신체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칼리스의 에너지를 추적해서 그곳에 둥지를 튼 거지 아마 다수의 저그 무리가 그 지역을 보호하고 있을 테고 위험하겠지만 신속하게 강력한 공격을 쏟아 부으면 방어를 뚫고 수정을 회수한 다음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겠지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초월체가 아직 유화 단계인 걸 감안하면 넌이 무리를 조정하는 건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월체에게 충분한 피해를 주면 놈이 근처에 있는 저그들을 진정시킬 때 우린 칼리스 수정을 회수할 시간을 벌 겁니다 방찬 계획이군 아르타미스 그대의 용기는 위대한 대사다로와 견줄만하다 과찬이십니다 고귀한 제라톨님 저는 그분의 이름을 입 밖에 내게에도 부족합니다 감동적이군 이봐 두 가지 다 괜찮지만 시간을 허비하진 말자고 나는 저그물이 중 일부를 잔악해 지원군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수정을 둘 다 잃을 위험이 커진다니만 기억하라고 맞는 말이다 집행방님 병력을 배치하십시오 아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겠냐 연기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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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피 prem야 연기후군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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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도움받으세요. 지하우스. 전투와 날 부른다. 무언가? 미네라이 부족합니다 에라슈콜리아 내 마아 아리아를 위하여 뭔가 뭔가 내 마아 미네라이 부족합니다 미네라이 부족합니다 미네라이 부족합니다 아름다운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잠깐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송신 바람 에라슈쿨리오, 냉망 Est 에라슈쿨, 내년단 모바다 에라슈쿨,의 ź river 그리데리가 아이어를 위하여 좋다 네모아 그리데리가 좋다 아이어를 위하여 좋다 그리데리가 아이어를 위하여 네모아 나를 죽인다 무데려하시군요 well, 좋다 아군전세ending, 조전주입니다 아이어를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옥수 아군 전설이 교전 중인 내 목숨을 아여해 니샤2, 아름다우자 알았다 럭타이 나 목숨을 세어라 생전 목숨을 위하여 나를 활용해라 니소라 내 목숨을 아여해 니소라 이 동정 럭타이 니소라 생전 목숨을 아여 럭타이 알았다 알았다 럭타이 이 동정 럭타이 기왕자 니소라 내 목숨을 아여 나 목숨을 아여 나 목숨을 아여 알았다 내 목숨을 아여 오 나 목숨을 아여 자 나 목숨을 아여 우리 아여 현 나 목숨을 아여 나 목숨을 아여 저 논 Century 나 아 всп 어른머 아군 전설에 도전 중인 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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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을 아여해. 니샤아툰 가시의 뜻을 받더라. 아들을 위하여. 가오가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시의 뜻을 받더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시의 뜻을 받더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오가라. 가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더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오가라. 가시의 뜻을 받더라. 가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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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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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